파푸아 뉴기니 독립국, 약칭 파푸아 뉴기니는 오세아니아의 나라이다. 이 나라는 뉴기니 섬의 동반부에 위치해 인도네시아와 국경을 접하며 수도는 포트모르지비이다. 이 땅에 사람이 최초로 정착한 것은 5만 년 전으로 보인다. 이 최초의 정착민들은 동남아시아에서 이주해온 것으로 생각된다. 약 9000년 전에 뉴기니의 고원 지역에서는 농업이 발달하며 이 지역은 자체적으로 작물화를 성공시킨 몇 안되는 지역 중 하나이다. 오스트로네시아계 민족들은 약 2500년 전에 도자기, 돼지, 그리고 몇몇 고기잡기 기술을 섬에 도입하며 이주해왔다. 유럽인 선원이 최초로 섬을 방문한 것은 16세기였으나 19세기 초까지도 서구에는 이 섬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다. 파푸아라는 이름은 말레이어로 멜라네시아인들의 곱슬머리를 가리키는 말이며, 뉴기니라는 이름은 1545년 스페인의 선원인 이니고 오르티스 대 레테스가 섬의 주민들이 아프리카 기니만 연안의 주민들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해 붙인 것이다. 파푸아뉴기니의 북쪽 절반은 19세기 말에 독일형 뉴기니가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도중에 이 지역은 다시 오스트레일리아 군대에 점령되었다. 파푸아뉴기니의 남쪽 절반은 연국형 뉴기니로 연국의 식민지였다가 오스트레일리아에 1905년 이항되어 파푸아 보호령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맹은 옛 독일형 뉴기니에는 대표를 허락한 반면 파푸아 보호령은 외부 영토로 간주되어 대표가 허락되지 않았다. 파푸아 보호령은 공식적으로 오스트레일리아의 외부 영토로 남아있었으며, 이는 1975년 독립 이후의 사법제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옛 독일형 뉴기니와 파푸아 보호령의 차별화된 법적 상태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식민지백과 일원화된 것이 아니라 두 지역을 각각 별개로 간주했음을 보여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두 영토는 파푸아 보호령으로 통일되었으며, 이후에 파푸아뉴기니로 불리며, 1975년 9월 16일에 오스트레일리아로부터 독립했다. 북솔로몬이라고도 불리는 북원빌주는 1990년 파푸아뉴기니로부터 분리독립을 주장하며 반란을 일으켜 1998년 종결되기까지 2만여 명이 사상자를 낸 뒤 자치주가 되었다. 현재 북원빌 자치주의 대통령은 조세프 카부이이다. 이 나라는 남태평양에 있는 섬나라이다. 오세아니아의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육지의 국경이 존재한다. 이 부분의 본문은 파푸아뉴기니의 행정구역입니다. 파푸아뉴기니는 21개 주와 1개 수도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주는 독자적인 입법체계를 갖고 있다. 각주는 다시 지역구와 지역정부로 나뉘는데 한 지역구 안에 몇 개의 지역정부가 존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나라는 영국의 군주를 모시는 상태에서 주권을 유지하고 있다. 전형적인 몬순기후로 무덥고 습하고 1년 내내 비가 많이 내린다. 대부분 지역에서 우기는 12월에서 3월이고 건기는 5월에서 10월이다. 4월과 11월은 환절기로 날씨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 없고 보통 끈적끈적하고 불쾌한 기후를 보인다. 레와 알로타우는 예외적으로 5월에서 10월 이후기이다. 해변 연안은 1년 내내 비교적 일정한 기온을 보이지만 습도 및 바람의 변화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파푸아뉴기니의 민족은 크게 멜라네시아계, 미크로네시아계, 폴리네시아계로 나뉘며 그 외에 중국계, 유럽계, 오스트레일리아계도 소수 분포하고 있다. 파푸아뉴기니에서는 865여종 이상의 지역언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언어 하나당 평균 사용자 수는 7천 정도이다. 이 언어들은 파푸아제어, 멜라네시아어족, 오스트로네시아어족으로 크게 나뉜다. 헌법에는 공용어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다. 단 새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을 뿐이다. 실제로는 영어가 공용어이며 영어, 톡피신어, 히리모트어는 새 국민어다. 영어는 전국적으로 널리 쓰이지는 않지만 포트무스비를 비롯한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톡피신어는 파푸아뉴기니의 중북부 및 섬, 그리고 포트무스비에서 널리 사용되며 전국적으로 가장 널리 통하는 공용어이다. 톡피신은 의회에서 사용되는 언어이며 많은 신문들이 톡피신으로 출간되고 있다. 히리모트어는 주로 남부에서 사용된다. 파푸아뉴기니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2000년 통계에 따르면 인구의 96%가 기독교를 믿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많은 주민들이 토착화된 기독교를 믿고 있어 지역 및 문화마다 다른 예전을 보인다. 파푸아뉴기니의 주요 기독교 종파들은 다음과 같다. 현재 파푸아뉴기니에는 세계 성서번역 성교외소 속에 언어학과 신학을 공부한 성서번역 성교사들이 활동 중이고 자신들의 언어로 쓴 성서가 없는 부족을 위한 성서를 번역하거나 문회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오순절교회 및 소규모 다양한 기독교 계통의 컬트 역시 존재하는데 심지어는 성적으로 물란한 사이비 종교도 존재한다고 한다. 기독교 외의 종교로는 바하이와 이슬람을 들 수 있다. 비전통적인 기독교 교회와 다양한 종교 집단이 공존하고 있으며 이슬람 및 유교의 성교사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푸아뉴기니의 전통적인 종교는 일반적으로 애니미즘 및 조상 숭배다. 1인당 gdp는 1247달러. 경제가 그리 좋지 못한 극빈국이다. 파푸아뉴기니의 문화는 다원적이며 복잡하다. 파푸아뉴기니에는 천여개의 독자적인 문화 집단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런 다양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예술, 무용, 무기, 복식, 노래, 음악, 건축 등의 형태가 생겨났다. 이 문화 집단들의 대부분은 독자적인 언어를 갖고 있으며 마을 단위로 농업의 의지에서 살아가고 있다. 식생활의 균형을 위한 사냥 및 야생식물의 채집이 현재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사와 수렵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전통적인 경제에서 중요시되고 있다. 앵가주 고원 지역의 주민들은 고로카에서 싱싱이라 불리는 축제를 여는데 화려한 화장을 하고 깃털, 진주, 동물 가죽 등으로 토템으로 분장하여 음악과 함께 전설적인 전투와 같은 역사적, 신화적 사건들을 재현하기도 한다. 이 부분의 본문은 파푸아뉴기니의 대외 관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